우리 씻자. 알았지? 씻어야지. 옷 벗지, 옷 벗자. 한 번에 두 개 벗자, 한 번에 두 개. 아빠 스타일. 아니야, 아니야. 실수했다. 아니야, 아니야. 머리 껴? 아니야. 됐다. 됐다. 만세. 네. 기분 좋아해. 기분 좋대요. 진짜 너무 좋겠다, 기분이. 자, 쉽게 생각할까? 안 돼. 한 번 들어가 봐. 바로 앉아, 바로 앉아. 자, 자네도 들어와. 온도가 딱 좋아. 아, 뜨거워? 들어가세요, 아빠도. 너무 좋아? 잠깐만, 금방 기다려. 어? 아, 카메라가 있는데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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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긴 바지랑 갈아입으시고. 와... 자, 그래. 좋은 생각 하면서. 아빠가 머리 잘 감겨주지. 이 거품으로 몸을... 잠순하지요. 아니, 아이들은 머리랑 바디랑 워시락 같이 쓰는 게 나와서. 이게 최선이야, 다. 이게 최선. 자, 좋은 생각. 좋은 생각. 좋은 생각. 좋은 생각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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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생각으로 우석곡 하나 나올 것 같지 않아요? 나아요, 타이틀곡. 좋은 생각. 뭔가 정신이 없다. 그래, 이거 내일 치울까? 짜장면을요? 진짜 치우는 건 잘 안 돼요, 사실. 그죠? 아빠들이. 엄마가 뭐라 할 텐데. 미치겠네. 어디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는 거야. 그래, 너희도 여기서 춤추고 있을래. 아빠가 치울게. 진짜 춤추고 있어. 너희들이 말을 너무 잘 들어요. 우와. 진짜 짠해요. 저거 물 맞죠? 탄산수인가요? 병이 약간 색깔이. 장아빠의 첫 도전날이 이렇게 저물어갑니다.